자체 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감사 부서의 자체 감사 활동이 실제 기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좋은 사례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콘테스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모해 17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업무 규모 등을 고려한 10개 심사군으로 구분돼 현장 심사를 비롯한 4단계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운영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시설물 철거비용 산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익문 감사는 예방적 감사 활동과 함께 공사 직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 행적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